네 이어서 레알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 이번 레알남자는 약간 댄스 리듬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더 이스라이트에서는 악기, 보컬 이런 파트가 있지만 혹시 그 외에 댄스에 혹시 자신이 있는 그런 멤버가 있다면 혹시 댄스를 좀 한번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 저희가 원래 6명인데 끼가 워낙 많은데 또 우진이가 저희 앞에서 춤도 굉장히 멋있게 추는 모습을 많이 봐서 우진씨가? 우진이 한번 해볼래요? 진짜 혼자요? 혼자요 혼자요? 네 짧게 한번 혹시 준비된 음악이 좀 있나요? 레알남자에 몸을 맡기는 게 어떤가요? 레알남자에? 네 좋습니다 음악을 조금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조금만 준비되셨습니까?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악기에 또 보컬에 게다가 또 댄스까지 아 정말 다재다능한 그런 팀이 아닌가 싶은데요 참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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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